카카오뱅크 2주년 막 상한가 렐리 여기서 다 잡아들이는 거잖아요.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은 넥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넥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넥스사이언스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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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도 주봉상으로 월봉상으로 특히 월봉상의 기준에 뭐가 나와요? 상승 잉태 확인형이 나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끝도 없어. 7월 말부터 끝도 없어. 17000원대에서부터 끝도 없어. 36000원까지 다이렉트로 끝도 없어. 7월 말부터 8월 계속 어제와 오늘도 수익이 낮지만 변동성 거래대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면 개별 매매 기준 또 시가총액 1조 이상이 넘지만 대주주 지분이 굉장히 취약해요. 어제 기준에 넥스사이언스입니다. 천만주입니다. 천만주가 안 터져요. 오늘도 안 터져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요. 어제도 VA 발생이 되죠. 그럼 개별 매매 기준을 잡으실 수 있다. 다만 개별 매매 기준에 VA에 들어갔습니다. 수익 축하합니다. 다이슨에 차익 실현하십시오. 매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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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산기를 활용하십시오. 매직 계산 교육받기 전에 수익부터 내시고 동영상 들으시면 나오잖아. 동영상 들으시면 자 기준 거래량 천만주 기준 잡습니다. 어제예요. 어제. 어제 야간 교육. 어제 야간 교육. 이렇게 다 일일이 설명을 해드려. 이 교육 동영상 받고 싶습니다. 오십시오. 23시 10분에 교육해드릴 테니까. 이거 잘 보세요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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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. 4대 천원 캔들. 이거 뭐예요. 4대 천원 캔들. 별 3개짜리. 4가지 패턴의 캔들. 딱 이게 떴어. 여기서 떴잖아. 맨 처음에. 그죠. 2만 원 전후. 그러더니 이게 얼마야. 2만 3천 6백 원. 띠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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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용. 여기까지 얼마야. 3만 5천 원대. 3만 5천 원대. 여기서 떴었잖아요. 3만 5천 원대. 이 수익 어떻게 할 거야. 이 수익 이거 어떻게 할 거야. 여기서 떠서 이 거래대금 거래량의 매직 시그널이. 여기서부터 매직 시그널의 매수세이 나오는데. 거래량이 수반된 매수 시그널 매수세. 여기는 얼마야. 우와. 6천 원 7천 원. 수익부터 내시고 교육을 받든가 안 받으시든가. 교육을 받든가 안 받으시든가. 24일 기준입니다. 오늘 기준에서도. 갭상신 이후의 은봉이죠. 여기서 뭐예요. 변형 샛별형이죠. 이 교육 어제 해드렸지 안 해드렸지. 다 해드렸잖아요. 그런 식으로 이 기준의 기준 거래량. 언제. 23시 10분에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. 늦어도 개장 전에 다시 시장 상황 보면서 종목 한두 개 바뀌시면.